한 번쯤 말은 걸겠지 언제쯤 일가 언제쯤 일가 떨리는 목소리고 말은 좋겠지 시간은 잡고 가는데 집회는 다 와 가는데 왜 이렇게 망설일까 나는 기다리는데 뒤돌아 보고 싶지만 공짓도 하고 싶지만 조금만 더 조금만 더 기다려 봐야지 한 번쯤 돌아보겠지 언제쯤 일가 언제쯤 일가 안 먹은 얼굴로 뒤돌아 보겠지 시간은 잡고 가는데 집회는 다 왔을 텐데 왜 이렇게 앞만 보면 남의 애플 테뿐 나 말 한 번 붙여봤으면 손 한 번 잡아봤으면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천천히 걸었으면 기다려 말았지 천천히 걸었으면 천천히 걸었으면 아멘